1, 2, 3, 4 1, 2, 3 1, 2, 3 1, 2, 3 1, 2, 3 1, 2, 3 1, 2, 3 1, 2, 3 1, 2, 3 1, 2, 3 1, 2, 3 계속 물으시면 되나 어떡해. 너무 무서워하는 거 아니에요? 1, 2, 3 1, 2, 3 빠르다고 싶을 정도는 자동차의 세기 정도로 달리는, 가고 있는 기분이어서 너무 당황한 거예요, 그게. 왜냐하면 속도가 줄어지지가 않는 거지. 이게 언제 끝나지, 이러면서. 어? 안 멈추겠다. 어? 빠른데? 빠른데? 안 멈추는 정도가 아니라 부딪히겠어. 부딪히겠어. 안 멈춰. 진 life, 무서웠어? 무서웠어? 너무 무서워. 너무 무서워. 잘해주려platz 해. 진짜라 무서웠어? 아, 예. 너무 무서워요. 고생했어. 앉아. 앉아, 앉아. 어떡해. 용을 너무 썼어. 진짜 무서웠어? 너무 무서웠는데요? 진짜? 그래? 아무것도 못 봤어. 너무 재밌게 봤는데. 아니, 이거 못 봤어, 하늘만. 하늘 봐서 무서웠나 봐. 너무 무서웠어요. 뭐가 제일 무서웠어? 속도감이야? 아니면 뭐가 더, 더. 조금 부끄럽기도 했지만 너무 무서워서. 사실 울 수도 있었는데 너무 바로 도착한 게 당황스러운 것도 있었어요. 무서웠는데 나 멈추지 않고 완전 이렇게 빠르게 온 게 깜짝 놀랐어요. 이럴 거면 그냥 슈퍼맨을 할 걸 그랬나?